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사탐 선택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탐 강사이면서 제가 무엇을 당연히 윤리를 왜 선택하고 윤리 선택하면 뭐가 좋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생윤과 윤사 그래서 올해 표지인데 장대 높이 높이 뛰기처럼 뛰어서 만점의 이데아로 가자 이겁니다 이데아가 뭔지 하나씩 설명해드릴텐데 윤리 어려워요 철학이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윤리가 어렵고 철학 고리타분하고 그렇다면 왜 수많은 수험생들이 생윤윤사를 저렇게 많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물론 저의 몫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재밌게 가르쳐 드릴테니까 과탐에서 사탐론 해가지고 온 수험생들 윤리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 사탐 대표 강사에서 윤리 대표 강사인 만큼 제가 여러분 잠깐 참여해 드리면 호랑이 학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석사를 했고 아리아리 그 다음 책이 니코마코스거든요 니코니코니 이라는 거 그 다음 제가 이제 독수리에서 지금 일반사회 교육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EBS에서 대표 강사를 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를 검증한 위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다쳐도 보면서 열심히 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던 학교 현장 교사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보여줬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집회 철학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보세요 다른 나라 뭐 이렇게 경제 성공한 사람 정치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철학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집회 보면 이황 선생님 그 다음에 세종대학 신사임당 그래서 성균관의 총장 그 다음에 거기에 있어서 학장 그리고 수제자 거기에 학부모 신사임당 이렇게 들어있다 하던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근데 이 집회에 너무 웃겼어요 여기에 이황 선생님 탄생연도 1501 돌아가신 거 1570 써 있거든요 누가 몇 년 전에 이황 선생님 핸드폰 번호라고 전화해봐라 이황 선생님 봤는지 근데 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철학자분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 나중에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 집회에 이렇게 외국인 보였을 때 누구냐라고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 할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웃는 이왕 웃는 이왕 이거 우리나라 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네오 콩피셔스에 해당하는 성리학자에 해당하는 이황 선생님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을 텐데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좀 윤리를 그래 여기 있는 우는 이왕 선생님이 아니라 웃는 이왕 선생님처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약간 우스꽝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진짜 윤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입증해놨으니까 유튜브에 제 이름 검색해보시면 여러 인플루언서 만나가지고 이황 선생님 설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에피코러스 설명한 것도 있고 에로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분 잘 아시죠 부캐 많으신 분 만나가지고 또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윤리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어? 이 재밌는 윤리 누가 가르친다고? 김종이 얘기해 그럼 김종이은 뭘 했냐? 자 올해 2025 대수능이 끝났는데 수험생들이 윤리 선택한 아이들은 막 울었어 막 너무 어려웠어 어? 4교시 끝나고 나서 막 커뮤니티 봤더니 윤리 이거 정답 이거 봤냐? 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8시 반에 실제 내가 8시 넘어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너무 어려워 근데 그때 딱 느낌 왔어요 등급컷 확 내려간다 등급컷 확 내려갔죠 생윤 41 윤사 44 표점은 대박이고 이따 뒤에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이건 뭐냐면 제가 이번 수능 때 어렸던 문학들 개념 때부터 가르쳤어요 일륜이라는 거 일륜 일륜이라는 건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실제 수험생이 필기한 내용 생윤에서 그 다음 또 수험생도 어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롤스 나중에 롤스 어렵거든? 롤 아니야 여러분 하는 롤스 롤빵도 아니고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정의감이 있냐? 했어 이미 개념 지나서 그리고 또 수험생들 어려워하는 거 종이기주의 종이기주의가 뭐냐면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 스피시어시즘 종차별주의인데 번역하면 종이기주의거든요 말은 나쁜 말이지만 여러분 선배들이 종이기주의 종이기주의 하는데 종이기주의 벗어나는 건 싱어부터 하는 거다 여기부터 시작이다라고 제가 이것도 두 번째 커리부터 했다고 이런 것들이 다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실제 유불도의 공통점에서 타고난 본성실험과 도와 덕의 추구가 공통점이 되는지 그 다음에 롤스 입장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민블록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 때 다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혹자들은 뭐야 수능 김종인이 됐냐?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거죠 그러한 진정한 신비한 경험과 더불어 수능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탐 윤리를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실제 선배들이 봤던 실제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수능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열심히 윤리 강의를 해서 이 위치에 있을 수 있었고 제가 그냥 된 게 아니고 25세 처음 교사됐을 때부터 열심히 매일매일 공부했고 10시에 퇴근하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했고 그 결과 제가 최연소 EBS 강사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평가원을 거친 유일한 강사예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교과서를 만들면 교과서 검정위원을 국가에서 교사 내면 교수 내부는 뽑아가지고 국가대표로 검정하거든요 그걸 제가 검정했던 유언입니다 갖춰가지고 저는 평가원을 거쳤고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남자 EBS 강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강 이남에서 그래서 EBS에서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EBS 전문가로서 EBS 대표 상도 받았고 그러면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윤리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데 윤리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유튜브 영상 봤더니 김준수 선생님 되게 재밌게 강의 많이 하셨던데 어? 근데 이게 재미만 갖고 따라갈 강의가 아니라 김준수 선생님 봤더니 전문성이 있네 평가원을 거쳤고 EBS 전문가이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 아이돌을 가르쳐가지고 1등급을 55% 이상 만들었다고 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오케이 좋았어 내가 김준수 선생님 믿고 윤리 선택하겠어 윤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생활과 윤리하고 윤리와 사상의 선택자 수가 16만 명 4만 3천 명 2024년도에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여러분 막 사탐론도 있고 N생도 증가해가지고 18만 명하고 47만이라고 하고 싶네요 4만 7천 명 탑3 안에 들어가는 과목인 거죠 사탐 선택에서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또 두 과목을 같이 선택합니다 쌍윤이라고 하죠 많은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사탐 전체의 선택자 수 중에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생윤과 윤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많은 수험생들이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점이 높아요 표점 보세요 생윤과 윤사 이번에 수능에서 만점 받으면 이게 뭔 일이야 합치면 150이 넘네 과탐과 모든 과목의 만점 표점과 비교하다가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점수야 그러면 첫 번째 표점에 이점이 있고 두 번째는 어렵게 나오고 그리고 N수생과 여러분 수강후기 잘 보세요 사탐론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짧은 기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컷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등급을 가져갈 수 있는 생윤 이번에 1컷이 41이었거든 40일 그러니까 30점만 좀 넘으면 여러분들이 수시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만 많은 수험생이 선택했다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김종익 강의하니까 선택하는 거 그건 오케이 근데 장점이 뭐가 있냐 좋은 표점 일단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그 다음에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짧은 기간 공부에서도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등급을 잘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여러 강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맛보기로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연간 커리큘럼 꼭 확인하시고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생윤과 연사는 내용이 또 겹쳐요 생윤은 총 6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윤리이론 조금 배워 잠깐 배우고 여기부터 윤리이론 적용시켜 가지고 삶과 죽음 그 다음 저스티스 배우게 되고 그 다음 자연 어디까지 존중할 거냐 그 다음에 예술 의식주 그 다음에 전세계 지구 평화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김종익 선생님이 예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어요 팡팡밴드 남반데스 멜땡 사이트에 있어요 가서 들어보시면 그 다음 저스티스 정의란 보시니까 책 읽다 포기했잖아 여러분 선배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강의할 때 제가 읽은 책 직접 다 요약해 드리고 강의에 접목시켜 드리거든요 그럼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도 있어 그거를 꼭 강의 끝나면 수능 끝난 다음에 여러분 수능은 2025, 11월 13일이죠 내가 추천했던 책들도 물어본다고 까먹고 나서 영화 이야기도 해드리고 드라마 이야기도 해드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토대로 생윤과목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생윤은 말 그대로 윤리이론을 어플라이 생활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재밌으니까 많이 선택하는데 빅3 과목 중에 그렇다면 윤사는 어떤 과목인가 윤사는 저 생윤에 적용되는 이론을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배웠던 공자 맹자 이론을 생윤은 이 영역에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과목에 겹치는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윤사를 선택하고 다음 연도에 재수를 하시는 수험생은 거의 90% 생윤 선택합니다 쌍윤 그리고 첫해 생윤하고 다른 과목 했던 수험생도 다음해는 윤사 선택해서 쌍윤으로 가요 왜? 말했잖아 내용이 겹친다고 그리고 공부법이 유사해요 동양윤리, 서양윤리, 사회사상 내용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즉 유교, 불교, 도가, 플라톤, 아리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에피콜스, 스토학파, 롤스 이런 사상가들이 똑같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이 과목 공부하고 저 과목 따로가 아니라 이 과목에서 공부했더니 이건 그냥 따라오네 이런 식이에요 쌍윤은 그래서 유사성이 50%가 넘기 때문에 또 빈출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생윤은 여러분들 항상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가 시불시불 욕하는 거 아니야 시민불복종,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자연과 윤리 이런 내용들 윤사에서는 성리학이랄지 그 다음에 서양윤리, 아리토텔레스랄지 정략용 사상가랄지, 사회계약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근데 그 정해져 있는 주제가 뭐라고? 겹쳐 똑같아 생윤 공부하다가 사회계약설 너무 어려운데 윤사 듣다 보니까 복습하고 윤사에서 사회계약설 듣다가 어렸는데 생윤에서 복습하고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챕터에 등장하는 해외원조파트 평화파트는 내용이 아예 같아 내용의 의사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고민이 되신다면 난 생윤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3월 교육청 시험 문제 끝난 다음에 3월 교육청 윤사 시험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점수가 나온다면 그때 선택하셔도 늦지 않고 난 윤사 선택했는데 생윤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신 분들은 6평 끝나고 한번 선택해 보세요 윤사 선택한 수험생은 생윤 쉽게 따라가거든요 생윤 선택한 수험생은 윤사 따라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 그래서 생윤에서 윤사, 쌍윤 할 사람들은 생윤, 윤사, 쌍윤 할 사람들은 3월 교육청 끝나고 윤사 난 하고 있는데 생윤 가져가고 싶다라는 수험생은 고민을 6평까지 하고 끝내시라고 그렇게 쌍윤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 메인 커리 개념부터 파이널까지 메인 커리는 내 커리 그 다음에 서브 커리는 정말 많아요 제가 강의 찍는데 도사라 여러 가지 강의로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연간 커리큘럼 확인하시는데 메인 커리는 개념 기출 이건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강의가 아니에요 기출의 구성의 원리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기출문제가 만들어지는지 평가한 출신답게 그 다음에 이때는 3개 년치 기출 연계 유제 다 정리해드리고 이게 모의고사 시즌 2 모의고사 시즌 1 때는 여러분들 6평 대비도 되지만 마지막 파이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모의고사 시즌 1, 2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 개념, 수특 분석, 용어 사정, 파이널 체크 포인트 쭉 돼 있는데 난 그렇다면 어떻게 따라가면 되지? 연간 커리큘럼을 짧게 보여드리면 개념 때 처음 여러분들 1월 달부터 2월 그리고 빠르게는 12월에 제가 생유는 스튜디오 버전을 찍어서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개념 강좌와 더불어서 개념 강좌 예복습할 수 있는 5분에서 7분짜리 짧은 강의, 스피드 개념 또 윤리 용어 부족하거든 용어사전 같이 공부하면서 1월 달에 수특 나오면 수특 내가 또 떠먹여줄 거야 이때 잘 노는 기출 강의와 함께 기출 해설서 이건 기출문제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에요 기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원리를 알려주는 강의는 대한민국의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N수생들이 엄청 좋아하죠 현역분들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정답률 50% 미만의 심화주체 주제 심주기, 힘주기가 아니라 심주기 심화주제 기출도 녹여가지고 같이 해드릴 거고 이때 여러분들 또 혼자 스스로 복습할 수 있도록 10주차 주간지가 있거든요 팡팡밴드 주간지, 하루종일 주간지 주간지와 함께 하다 보면 6평전에 모의고사 시즌1 보시고 그 다음 여름방학 때쯤 되면 N수생 또 사탐론 또 온단 말이야 이때 벼락치기 특강으로 생윤윤사를 8강에 끝내는 강의가 있어요 대박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딱 방학 때 이 강의 듣고 마지막 파이널 때 모의고사 시즌2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주요 주제 생윤윤사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수능 때 들고 갈 수 있는 교재 만들어 준 거거든 그렇게 여러분들 202호 11월 13일 날 대수능 때 이 교재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생윤하고 윤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생윤윤사 선택해서 공부하다 보면 수능에서 좋은 득점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맞췄네 상위권들은 좋은 표점을 받았네 이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에 놀러를 가셨다 로마의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 거기에 성베드로 대성당 안에 더 들어가다 보면 라파엘로 방이 있습니다 그 라파엘로가 그린 더 스크로브 아테네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많이 본 것 같죠 스크로브 아테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을 보더라도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상식을 알 수 있는 과목 생윤윤사라고요 여기 이분이 플라톤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데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현실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티칸 시국 놀러 갔다 오면 기념품에 이것만 찍혀있는 거 엄청 판단 말이야 근데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고 컵 들고 돌아다니고 누가 누군지 몰라 이건 다빈치 얼굴이에요 실제 라파엘로가 흠모했던 다빈치 얼굴을 플라톤으로 그렸고 본인이 싫어했던 미켈란젤로는 여기 약간 혼자 노는 사람처럼 그려놓고 이 그림에다가 본인도 그려놨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쳐보시면 아테네 학당에 라파엘로가 여기 혼자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혹시 알아요? 먼 훗날 이 라파엘로 방에 가서 저 그림을 봤을 때 느끼게 되는 카타르시스 그때 옆에 돌아왔더니 종이기가 있네 인사하시고 그런 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빠, 엄마입니다 김황비, 김형자 씨 멋지고 아름다우신 우리 아빠, 엄마가 갑자기 왜 가족사진 꺼내세요? 가족사진 노래만 들어도 슬프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좋아했죠 사랑하고 돌아가신 지 벌써 한 6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는 제가 교사 되자마자 25살에 폐암에 걸리셨고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암 말기 판정 받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2018년 7월 3일 어머니는 2017년 8월 3일 그 사이에 태어났던 저는 이렇게 포동포동이 종이기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많은 사랑 받으면서 과분한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탐윤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윤리 선택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장 작은 공간 가족이라는 공간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저처럼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수험생활 중에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제가 윤리하게 녹여드릴 겁니다 실제 많은 수험생들의 가정들이 제 강의가 뭐라고 강의 속의 내용을 토대로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실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는요 여러분이 윤리를 선택한 만큼 윤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지 까지 하나씩 하나씩 제 경험을 삼아 제 그리움을 삼아 제 아픔과 슬픔을 삼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무뚝 선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가 마지막 끝나게 되면 현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찾아와서 제 사인을 받고 같이 사진 찍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저희 연구실에 와서 저랑 같이 일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 날 우리 함께 즐겁게 즐거운 표정으로 선생님 저 그때 선생님의 사탐 선택 가이드 보고 연간 커리큘럼 본 다음에 너무 즐거울 것 같아서 윤리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탐 윤리 정말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그 재미있는 과목 후기 제 후기 잘 읽어보세요 어려운 강의가 아닙니다 선배들도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결국은 수능에서 승리는 김조희 선생님이 따라가는 거였구나 라고 입증된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부터 효율적으로 잘 가르쳐서 심화적인 부분까지 모든 걸 잘 채워 드릴 테니까 윤리, 쌍윤 선택 안 하더라도 생윤 선택, 윤사 선택 하셔서 저를 만나서 수능의 그날 기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탐 여러분 1년 동안 이끌어 드릴게요 2026 사탐 선택 가이드 메가스터디 김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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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